인공지능 기반 사업 추진단장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지역 공약 사업으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3지구에 2020년부터 29년까지 10년간 총 1조 원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기획비가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사업 기획 부분을 광주과학기술원이 주관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은 내년 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이 본 사업의 목표와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을 만들어내는 창업 단지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산업계가 필요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기존 광주 지역 주력 사업에 AI를 접목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AI 기술, 인공지능이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AI로 봐야 할까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인지, 학습 등의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나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AI 기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식들을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들인데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계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시 자신의 행동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 광주, 전남 AI 산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C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특히 창업 인프라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광주, 전남 지역은 소프트웨어 연구 인력이라든지 인프라가 좀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또 기업의 투자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광주 지역이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혁신을 먼저 선제적으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중심 과학기술 창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광주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 일자리의 창출을 선도해가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일자리 사업처럼 본사업이 현 정부에서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인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구조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생각한다면 일자리가 없어질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일자리 하나하나를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사업기간 10년과 총사업비 1조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AI 기업 인수에 사용한 돈만 해도 약 23조 됩니다. 그다음에 구글에서는 2012년 이후에 11개의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 금액만 해도 한 4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요. 중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1조 원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점은 우리 창업 단지가 이러한 가치를 가진 벤처기업들을 키워낼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단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고 좀 비슷한 맥라인 것 같은데, 광주 지역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나 관련 인력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광주 지역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가요? 네, 사실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AI 인력에 대한, 또 AI 기술에 대한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이 과제를 기획하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AI 중심의 창업을 선도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인력이라든지 창업 클러스트를 위한 집적화된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를 조성하기에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첨단 3지구 안이 굉장히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가장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어야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광주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실버 의료 같은 데이터 산업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과학기술 창업단지를 현 시점에 조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기존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침체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인공지능 중심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기존의 산업에 접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먼저 선점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단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혁 지스트 인공지능 기반사업 추진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